강탈권입니다. 다른 팀의 소유주, 한 팀의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땅값, 땅값, 땅값 비싼 거에요. 좋은 거 뺏을 수 있어요. 잘 보여 봐, 잘 보여 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20개짜리? 팝팝으로 가져가면 돼, 근데 팝파이브가 다 10개짜리. 근데 비싼 게 없어. 자, 진호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팝파이브 페어웨이 상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팝파이브 페어웨이 상으로 가겠습니다. 호산팀 거였습니다. 네. 퀴샷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희연 팀. 110. 111? 110. 110. 110이 간다고? 110. 어디 가려고 하시는 거지? 트레이드? 한 칸 가려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한 칸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퀴샷. 잘 들어갔어요. 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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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십니다. 자, 한 칸을 노리나요? 네. 자, 정확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합니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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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역을 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비싼 거. 비싼 거. 진짜 죄송합니다. 트레이드. 여기로 갈게요. 네. 말씀만 해 주면 됩니다. 여기로 가고. 이거를 후산 선배님 드릴게요. 자, 비싼 땅을 트레이드했죠. 아. 야, 우리한테 왜 그래요? 너무하다. 아, 너무하다. 아, 너무하다. 비현아, 너 나 안 볼 거니? 물인 땅을 보내고 트레이드. 다시 트레이드로 가셔서 땅을 뺏어오면 돼요. 이런 것도 재미죠. 앤스 프로 화이팅 편하게. 우린 10개짜리와 2개짜리 바꾸자. 샷. 딱 좋다, 딱 좋다. 샷. 원하는 위치에 떨어질 수 있을지. 딱 좋아, 딱 좋아. 숄어, 숄어. 안 간 거 같아. 가슴 좀 짧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다, 하나. 1. 오케이. 자, 한 칸 이동합니다. 트레이드. 트레이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한 개, 한 개. 트레이드. 어떤 땅을 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를 할 거면 소희연 팀을 가는 게. 아니, 안 세울 것 같아. 3개밖에 못 먹는데. 내 생각에도 여기서는 그린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받아 먹으시고 있잖아요. 너무 등만 나와서. 너무 열정적이어서. 내 생각에는. 내가 호산이 형이라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자, 이곳은 난리입니다. 이곳은 우당탕탕 난리법석.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이거예요. 받아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세아 팀의 파4 그린러프와 파3 그린을 서로 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저쪽에 그린러프 다 치지 않았을까? 근데? 아, 죄송하. 예, 죄송하지만. 예, 저희가 지금. 황금 카드에 방언권이 있어서. 트레이드 방언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잠시만요. 네. 조금 전에 그 호산 팀 파3 그린이랑. 세아 팀 파4 그린러프 트레이드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세아 팀에서 트레이드 방언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원한 분께 주세요. 진짜. 처절하군요. 처절합니다. 방언권을 쓰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은. 박호산 팀. 최하위 노래 불만합니다. 어떻게. 호산아야. 호산아. 저 지금 좀. 이름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호상으로. 호상입니다. 호상이네요. 아, 진짜 미안하네. 대박이다. 아, 지수껄을 바꿀걸 그냥 내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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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